자 이번엔 여러분 만랜덤이네요 만랜덤 서로 간에 상당히 오늘 그저 초반부터 당장 느낌있는 게임들이 지금 속주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만랜덤입니다 만랜덤전이네요 상대는 77승 58패구에요 전 못해요 GG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들 상대가 오늘 비트코인 때문에 기분이 조금 좋지가 않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날린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채팅 보니까 오늘 코인이 좀 많이 떨어지는 채팅에서 본 적도 있... 상당히 뭐라고 될까요 흥미가 조금 진진해 버리는 테란이네요 오크말 에너 오 캠니 테란 확인요 감사하려구요 감사 드리는 에너 모슬로비니 어 가을? 어 가을? 어 아 응 야 어 오우 뺏는 속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진짜 진지빨고요 오늘 바노스에서 살짝 빨딱 서 있는데요 예 형들 이거 맞아? 예 사미 포포할래 포짜나 아니 배럭 두부를 박아버린다고? 어 아니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아니지 안 잔까 예 아 아니 이렇게 좋은 대응을 해보면 나는 드로째 할 것이 없어 없어 없지 않 잔조 어 조금 질여버릴 것 같다구요 예 형들 예 아 오늘 여러분들 코인으로 지금 돈은 좀 많이 빨렸다고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드 체계는 상당히 안정감있게 잘 타네요 형정심을 찾고 있는거 보니까 많이 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려바릴 수도 있어 업그레이드 뽀뽀할래 보자나 아크 아크 아크밤냐 이걸 뭐 우예쁘야 되노 어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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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med 어 요것은 조금 아니 찔러브 아니 찔러브 안찬 안찬 조금 싼 것 같은데 0등0등 0등0등 보게 어 냥 찔냥 냥 어 냥 찔냥 냥 요것은 조금 아니 찔러브 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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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피하르소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간단히 싼 것 같습니다 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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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 Sylvan 조금 지려버릴 것 같은데요 故출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쎈 força 조금 지려버린 것 같은데요 영들 영들 Mont Sylvan 조금 싼 것같은ito 플레이를 apoy해주셔야 하시고요 어 조금 지려버린 것 같은데요 형들 저 좀 속도 좀 찍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뽕삼 뽈라일러 탱크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2, 감사드리고요 뽕삼 뽈라일러 이거나세요 감사드리고요 뽕삼 뽈라일러 김쿠쿠님 슈퍼채팅 맞지? 감사드리고요 형들 뽕삼 뽈라일러 뽕삼 뽈라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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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싼 것 같은데요 형들 뽈라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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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그래도 꼬박꼬박 지지는 치네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게임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 투온 비제이 스필반 뭐고? 저기 비제이세요? 여러분들 비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제이 명이 스필반이에요 상대 여러분들 비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방에서 잡아놓고 있길래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 있나요? 진짜 있어요? 진짜 방사는 사람 맞습니까? 신입이세요? 상대 여러분들 신입이 비제이라고 합니다 신입이 비제이라고 하네요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 유튜브도 하신다는데 여러분들 강의 유튜브 보세요 돌돌 돌돌 여기로 예 여러분들 스타 강의 유튜버라는데요 예 돌돌 그럼 저를 상대로 강의 하실 수 있는 위해를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화이팅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물어보지 올텐데 어 아니 근데 신입이신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대단하신데요 아 아 그 얘기셨어요? 아 그 얘기셨고 어 야 하 하 누구 강의 자주 묻었어요 내 이름 나오면 진짜 개소름이다 내 이름 나 여러분들 만약에 내 이름 나온다 제가 펜과 갈게요 아 네 친구가 방송을 찼나 아 아 윤철이 잘하지 아 윤철이 잘하죠 아 방송 어때요? 어 좀 재밌어요? 에헤 에헤 야아 이따 여기서 앞 찍을게요 윤철이 걸 봤다그러면 지금 셔틀 속옵을 찍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이 걸 좀 보고 좀 참고를 했다그러면 그리고 안 옼 일로 이 융 한 번 가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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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합군 찾으러 갈게요 오오오 오! 예? 예? 맞아? 아니 이거는 또 꼬마야 쌀 것 같은 애넘 플레이 사팔 사크팔 노오오 노상아 롤 롤 롤 롤 에 어 단단히 길렸다 어 다다요 이거 은근히 긴장된대야 예?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긴장되는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고 오 역시 890 오 역시 890 굉장히 많은데 어이 맞아? 응글 포 포할레 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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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이분여러들 한번 볼까? 어 진짜네 여기 계시네 어 여러분들 네 여기 계시네 이 분이잖아 지금 아 근데 펜을 갖다 안 펴주고 방송하시는구나 생각해도 한 번 할까? 별풍선 있나 모르겠다 별풍선 있나? 있네 안녕하세요 안기요 안기요 좋습니다 앞으로 제왕도 한 번씩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야 내가 열흘 됐네 열 개 펜 가봤는데 열흘 됐다 여러분들 야 이거 맞아? 안기요 T구조님 별풍선 열 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기요 였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도 한 번씩 봐주세요 열 개로 펜 가봤는데 열흘 됐다 빨간색 열흘 수고하세요 주일반님 방송도 파이팅 오늘의 투광장 아 근데 텐션이 조금 아쉽긴 하다 아직까지 신입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긴 한데 아 아 이 방송이 험한 그죠? 이 정말 엄청난 많은 실시간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방송인들이 방송하고 있는 아 요 생태계에서 아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팬값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필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프로게이머인 줄 몰랐어요 팬텍 있을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강의 많이 듣고 실력 늘릴게요 아이고 야 수필반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까 저인 줄 모르셨어요? 아까 저인 줄 모르셨어요? 100개 오기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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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셔서 그랬구나 전 당연히 안기요TV라는 제가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아실 줄 알고 그랬는데 모르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땀은 안 나셔도 됩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 예 제가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그죠? 예 제가 별풍선 좀 더 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입이신데 100개까지 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로 그죠? BJ끼리는 별풍선 많이 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서로 간에 수술만 깎이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갈게요 예 10개를 쐈는데 이게 100개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그죠? 약간 미안한 마음에 그죠? 스필반님이 좀 많이 쏘신 거 같네요 예 에너 다다같이 에너 도크어 네 아 어째